안녕하세요. 베트남어 전공과목인 베트남어 독해 2를 담당하고 있는 동남아시아학부 배양수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1학년 때 기초 베트남어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회화는 물론 짧은 글의 독해를 통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번 학기를 마치면 여러분 중에는 2 플러스 2 제도를 통해서 베트남 현지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베트남 속담의 일부를 미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과의 전체 강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하 다른과의 강의 구성도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과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점 학습 내용이 소개됩니다. 중점 학습 내용에는 주요한 문법 요소와 새로운 문형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주제와 관련된 회화문장이 나옵니다. 이 회화문을 따라서 읽고 문장 하나하나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화구문에 나온 주요 문법사항을 정리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연습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과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짝수과에서는 회화구문 대신에 짧은 문단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제 1과의 제목은 전화걸기입니다. 중점 학습 내용은 어디를 갔다 왔다는 표현과 형용사에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가정법, 또 수를 묻는 의문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회화 한 장면을 볼까요? 여러분이 들은 내용은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어서 문법 설명입니다. 네오 ATB라는 문형이 있습니다. A하면 B하다 라는 조건과 결과를 표현하는 문형입니다. 예문에서처럼 당신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내가 도울 것이다 와 같은 문형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연습문제를 풉니다. 문형을 바꾸는 문제인데요. 누가 어디를 갔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표현을 누가 어디에 갔다 왔다 라는 문장으로 짧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렵나요? 실제 강의에서는 좀 더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봅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free Item psic home